이런거 없는게 훨씬 나은거같은거같은거 이게 낫네 끝 와 한발맞고 다 빗나갔어 말도안돼 더 넓게하여 무얼하겠나 음 꺼져 아 끝났어요 자 그대로 멘탈까지 날아가자 1,300원이나 달라고? 싸이코야? 너 싸이코니? 와 무슨 갑자기 이렇게 다 성장하죠? 세상에 무슨 순식간에 저렇게 성장을 해? 무슨일이 있어? Lets move 이유 guiding 휴먼을 너무 오래 놔뒀데? ravg svg c c c 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됐고요. 휴먼 핵저림 갑니다. 다 막아내는 거 봐봐. 어허 너무 1.4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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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분에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이제 생겼다 아입니까 왓더팍? 저렇게 가까이? 저렇게 가까이 있었어?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게 있을텐데 우리 파멸성 멸성이 돈 좀만 벌면 바로 내가 산다 그냥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타이타니아 만들어져서 지금 저 그 여기 놀러가고 있어요 지금 해외여행 이 새끼 불안한데? 여기는 왜 그걸 못 만들지? 그 웜홀? 아... 이상하네 지금 타이탄 하나 만들어지고 있구요 아이고 여기가 서울됐네 그래 많이 쭉 키워 그래야지 죽이는 맛이 나지 그래야지 죽였을 때 형도 희열을 느끼지 않아서 아예 행성을 못쓰게 해버려 아예 행성을 못쓰게 해버려 유령행성 돈 쭉쭉 벌리네요 오염도 관리 안하니? 아예 행성 아예 행성 아예 행성 어휴 꼬실꺼 많아서 가시구여 내가 바로 이 은하계의 주인 냥냥하다 내가 바로 이 은하계의 주인 아예 행성 냥냥이 야 이제 뽑을 수 있겠다 그만싸워 그만싸워 후후후후 나와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다 미행성 나왔다 와 데스스타 미쳤네 행성만 하네 10만? 단독으로 10만? 오줬네 오줬어 콘서트여 아까 내가 먹은 행성들 중에 여기 여기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오는 거지 휘하 하아... 어 저거 오죠? 오잖아요 지금 그렇지! 아... 하아... 인간은 그니까 왜 까불었어 인간아아 잘가잖아요 저거 오몰 타고 잘 간다아 저 정도 크기면은 근데 그게 있지 않을까? 중력 그지 중력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아 도착했네요 자... 저게... 집이 여기서부터네 쟤네들 저 위에서 뭐하니? 어... 어... 마지막... 마지막 휴먼 요새를 보내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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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맞어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렴 자... 샤크라 파괴 휴먼 파괴 볼라시 파괴 이제 알카리만 남았네요 알카리만 파괴 알카리만 파괴하면 끝입니다 하하하하 터질 것 같은 이 함선은 최년방으로 보내서 고치죠 아 도착했네요 오셨네 왜 왜 저분 안 움직이시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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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거의 막고 있어 형 금방 갈게 좀 막고 있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 아마 쟤네와 우리의 이것은 GNN 하하하하 마지막 전투가 되겠는걸? 뭐 한번 싸워볼까 18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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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8 대 25,300 버티면 더 모을라나? NPC들은 아까보니까 더 모으던데? 도망치네 그래 너도 죽을거란 생각이 들지? 한번 보자 뭐야 왜 그거 안나와 오우 데스스타 봐 데스스타 뒤로 붙여 와 뭡니까 이거 뭘 쏘는겨 데스스타 방어막 미쳤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상하다 개 딴딴하긴 한데 어 몇개야 아우 아우 시끄러 아우 뭐 이렇게 쿵짝이 잘 맞지 화력은 떨어지는데 아마 타이탄이랑 뒤로 뒤로 빼서 그런거 같은데 아 여기서 뭔가 해내겠죠 파멸성의 호위함대가 필요하다? 그래 파멸성의 호위함대라 파멸성의 호위함대라면 그럼 그렇다면 아 순양? 순양이라 그랬어 시리야 미안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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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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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앗 시리야 어 아아 호위암을 다섯 대씩 개싸움 한 번 할까? 개싸움 호위암 5개짜리를 시리야 하지마 형 니것도 켜줘 그럼 나랑 말투가 비슷한가? 어떻게 같이 켜지? 호위암 순양암 전암 이 의미가 없는게 얘네로 이미 게임이 끝났어 사실 의미가 없는 짓이야 얘네로 전 세계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방금 전에 쟤네 모여있던 그 인원이 끝이야 오후 업그레이드인데 만원이라더라 이 미친 자 보내볼까요? 오우 오우 얘네 멋있는데 얘네꺼 저거 시커먼거 뭐야 빨간거 어 물어볼새도 없이 죽었네 흐헤헤 죽어 그렇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채우는거에요 흐헤 기 chocol 수요 그렇다면 네ronics 그렇다면 이것via 흐헤 지옥 그리고 이것저기 사모edge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 보는 방법 없나? 여기가 최고 먼데인 것 같은데 파멸성 파멸할 것 같은데 라고 소세지 사냥꾼님께서 소세지 사냥 당하고 싶으셔서 드림 한번 쳐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주 괴물 있다 또 우주 괴물 괴물 머리 딸까요? 자 오우 괴물 개 큰가 봐 아우 밥도둑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